하나, 둘, 셋, 야! 당신은 불사신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죽이고 싶은 상대가 불사신이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 이게 다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죽인 거야. 난, 난 죄가 없는 거라고! 이상적인 부부. 와! 결혼한 지 1년째니까, 한 송이! 하지만 행복한 가정 속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 넘치는 애정이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한다는 것을.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결국 난 남편이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드디어 남편을 죽였다. 왜요? 하, 정말 맛있었다! 어쩜 이렇게 고기가 부드럽지? 아까 아니요, 고기 이렇게 맛있는 걸! 음 부드러운 게 아주 내 스타일이야 어 잠깐만 얘들아 나 전화 좀 다녀와 다녀와 아 응 여보 어 그럼 애들이랑 잘 있지 이모 1인분도 추가요 소주도 한 잔 주세요 순대국박도 부탁해요 입 아주 착착 감긴다 떼떼까 응 그럼 그럼 여기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라면 없나? 어 그래 여보 남편을 죽인 후 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졌다 난 피해자야 피해자 남편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한 충격받아 정신이 나가 있는 부인 누군가 남편을 살해한 것처럼 남편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는 비연의 여주인공으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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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된거지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래생명의 채택이입니다 네? 어디 말씀하시는.. 여보 다녀왔어 여보 다녀왔어 아 여보 아 그렇게 놀랄건 없잖아 여보 기억 안나세요? 응응 무슨 일이 있었어? 아 난 기억이 안나네 아휴 머리도 좀 아프고 내가 제대로 죽이지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여보 나 밥 줘 아휴 오늘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 맛있게 먹어요 응응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죽이는 걸 포기할 순 없어 여보 여보 나 다녀왔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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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악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죽였어 그렇지 알리바이를 충분히 만들고 적당한 시기에 남편이 실종됐다라고 신고하면 끝이야 이걸로 나도 해방이야 정말 행복해 탁자에 이게 뭐지? 미래생명? 이상한게 왜있어? 여보! 나 다녀왔어! 여보! 내가 그렇게 보고싶었어? 미안해! 3일동안 출장이 가있어서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아 배고프다 여보! 나 그냥 밥이나 오늘 뭐 먹을까? 역시 치킨이 좋겠지 그럴리 없어! 어? 시체! 시체를 확인해야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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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잖아? 불사신인거야? 정말? 정말? 말도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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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간서 서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받고 왔는데요 아 오셨군요 제가 전화드린 태택입니다 따라오시죠 네 자 들어오시죠 네 저건 우리 남편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클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로 남편분이 재생보험을 드셨습니다 재생보험이요? 네 재생보험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부유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이른바 클론입니다 클론입니다 미리 계약하신 분의 기억을 당사 데이터에 저장해두고 계약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미리 똑같이 배양한 클론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혼자 남을 배우자님을 위해서 재생보험을 들어놓으신 겁니다 홀로 남은 나를 위해서 재생보험을 드러났다고 내가 그 일을 너무 미워한 걸까 단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준 거 말고는 없는데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보 여보 여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여보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응? 뭔데 그래? 여보 사실은 미안해요 사실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땐 당신의 마음이 너무 부담이었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있었던 이 결혼 후 생활은 당신이 너무 믿고 혐오스러웠어요 당신들의 표현들이 모두 나한테 부담이었다고요 하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나봐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요 당신의 죄라면 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아니야 내가 당신을 잘 봐주지 못했나봐 응? 아니 잠시만 문자가 왔네 여보 이건 뭐야?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한 줄 알면서 죽어 죽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잖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두고 이런 짓을 용서 못해 말이라도 해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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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짓을 여보 여보 미안해 여보를 사랑하며 이러면 안 됐었는데 미안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얼른 따라갈게 따라갈게 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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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녀멘은 드디어 정말로 죽은 거고 재생보험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신 보상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는 미래 생명에 찾아갔을 때 재생보험에 대한 자광을 자세히 듣고 단지 또한 가입을 해서 다시 부활한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